안녕하세요 도우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쟁반짜장 와 양 진짜 많아요 제가 맨날 시키는 데서 시켰거든요 역시나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쟁반짜장 먹을건데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저는 청양고추 좀 넣을게요 청양고추 좀 넣고 이걸로 얼굴 만지면 안돼요 캡사이신 조금만 넣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춧가루 넣어서 드시죠 고춧가루 대신에 캡사이신 넣는거에요 조금만 한스푼 두스푼 이렇게 매콤하게 먹기위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은 있겠는데 양이 엄청 많네요 아하하하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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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매콤하니 맛있겠다 사천짜장 맛있다 음 매콤하니 너무 좋다 청양고추 일부러 좀 길게 썰었어요 면이랑 잡기 쉽게 새우 쭈꾸미인가요? 뭐지?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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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이 도전 먹방 같아요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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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다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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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흐흫 쭈우워 입에 다 묻어 종갓김치랑 잘어울린다 짜증나 아 뜨거워 코 좀에 올릴게요 음 뜨거워 아 사촌짜장 배구야 좋다 면은 이렇게 십자가로 잘랐어요 오징어 오징어가요? 갑오징어 같은데? 부드러워 쫓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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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바삭 쫓쫓 мог Можно overdone 쁘쫓 petite 음? 모읍시다 탁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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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해요 탁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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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거의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걸 마지막 한입 청양고추만 좀 더 모아서 얍 면은 없어요. 조금 있긴 해요. 사천짜장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구요. 좋은데 놀러 가셨으면 항상 조심조심 조심하시구요. 저는 가볼게요. 안녕